더불어민주당 현역평가 하위 10% 통보를 받은 서른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. 설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를 한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할지, 새로운 미래 등 다른 당에 입당할지 여부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과 더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설 의원은 당내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5명 정도 더 있다며 차근차근 거취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한편 이날 황운하 의원은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